휴, 야, 너는 ETF 실시간 매매 되냐? 응, 당연한 거 아니야? 볼래? 나도, 나도 그래 진짜? 실물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실물 이전으로 보유한 상품 그대로 페널티 없이 이전하세요 실시간 ETF 매매 포트폴리오 서비스,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까지 우와, 실물 이전이 이제 가능해지네 너 이제 ETF 실시간 매매할 수 있어 오, 대박! 나 가지고 있는 상품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지? 응, 그러게 좋다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, 미래에셋 증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